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마간옥 선임전문의원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할거에요. 그런데 지금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눈이 좀 빨개요. 지금 눈이 빨갛죠. 눈병 걸렸어요. 눈병. 눈이 좀 평소보다 부었습니다. 많이. 눈이 좀 많이 부었고 상태가 안좋아요. 상태가 안좋으니까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박태준위원이 아닙니다. 저는 마간옥 전문의원이고요. 보니까 이게 로그인이 우리 박태준 전문의원님 그걸로 로그인을 하네요. 보니까. 눈이 좀 상태가 안좋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좀 보기가 안도와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저랑 눈 많이 친다고 병 옮고 그러지 않으니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거는 다들 아시죠? 모르신분도 계시겠다. 그쵸?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산업기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겠다 하고 기술 로드맵을 설정을 한게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그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각각 이제 그 신성장동립산업,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20개, 주력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20개, 총 255개의 과제가 되어있고요. 각각의 20개 산업 분야에서 세분화시켜서 255개의 과제가 있어요. 사실 그 255개의 과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정부 R&D 자금도 배정을 하고 중소기업청 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그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산업, 신산업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그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콘텐츠 산업 동향 및 전망을 할 계획이에요. 앞서서 제 강연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많은 부분이 얘기가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그 얘기들이 겹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그 융합의 시대죠. 그래서 많은 기술과 정보들이 융합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내용물의 창작물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콘텐츠 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콘텐츠라는 말을 한번 짚어볼게요. 콘텐츠는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내용물 혹은 목차입니다. 내용물과 목차로 하면 어떤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껍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원하는 거죠. 책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책은 책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하나의 겉표지와 있고 종이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작된 산춘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책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들입니다. 그쵸? 그때 말할 때 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을 분류를 할 때 물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편성을 하고 거기에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오는 과제들은 어떤 과제들이냐면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제들을 많이 냅니다. 물론 콘텐츠 자체를 개발하는 과제도 납니다. 콘텐츠 자체를 개발하는 과제는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죠.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을 이거는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면 돼요. 이따 뒤에 어느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과제를 내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그에 앞서서 콘텐츠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보실 화면이 뭐냐면요.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놓은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어떤 신기술들을 나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하단에는 주력산업 부분도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뺐어요. 일단 우선 우리는 신기술만 살펴보기 때문에 그 중에 콘텐츠 산업이 여기에 속하죠. 콘텐츠 산업은 또 몇 개의 산업군으로 나누냐 6개의 각각의 사업 분야가 나뉩니다. 첫 번째가 가상 증강현실 컨텐츠 두 번째가 에드테크 컨텐츠 세 번째 디지털 사이니지 컨텐츠 네 번째 CG 컴퓨터 그래픽이죠. 다섯 번째는 모바일 컨텐츠 여섯 번째는 스마트 토이 컨텐츠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낯익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생소하다고 해서 결국 생소한 건 아닙니다. 이름만 그럴 뿐이죠. 컴퓨터 그래픽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기술인데 컴퓨터 그래픽이 사실 요즘에 신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낙후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파생 기술이 나오고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산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컨텐츠 산업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신산업 전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섯 가지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 산업 분류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상진강현실 컨텐츠 볼까요? 가상진강현실은 제가 초기에 이 신산업 부분을 강의를 할 때 들어갔던 부분이 가상현실 그리고 진강현실 부분이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컨텐츠로 하기보다는 기술 위주의 내용이 들어갔죠. 그리고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중소기업층에서 분류해놓은 기준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다는 내용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가상진강현실을 보고 있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과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과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화기술개발과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부인, 해외인들에게도 보여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냐 라는 것에 대한 과제들이 나와요. 내용의 정의를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축한 가상공간 및 증강현실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각 오감이라고 그러죠? 뭐 다양한 감각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 않지만 점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죠? 이것들 하여튼 이런 장벽들 우리가 실제로 내 눈앞에 물건이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상진강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 장벽을 허물고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사실 이것도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는 VR 체험방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VR도 있지만 사실 증강현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상과 증강현실 차이는 무엇이냐 가상현실은 있죠?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없습니다. 그 세계가 내 눈앞에 당장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그 그 HMD라고 부르는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고글 형태에도 있고 머리에 쓰는 헬멧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걸 쓰고 뭔가를 봤을 때 그 소리가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전환했을 때 전환하는 방향대로 내 시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사실 가상현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고 계신 고글이죠. 그리고 증강현실이란 건 뭐냐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내 눈앞에 있는 세계에 어떤 정보를 부합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의 어떤 갤럭시 카페라는 그 이 저기 그 뭐죠? 디바이스를 광고하는 그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은 뉴욕에 있는 한 빌딩 이렇게 비추니까 뭐가 보이나요? 거기에 막 표시가 되면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죠.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자그마한 파란색 풍선이 붙어 있어서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현실에 뭔가 하나 더 덧붙여서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된 기술은 뭐냐면 컴퓨터 기술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체계가 주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고 있죠. 주로 시각화를 시킨다는 거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어떤 정보화가 이미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음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이 멘티 기업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 보여줘야 될 것은 봐야 할 것이냐 엄밀히 따지면 봐야 할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야 라는 부분이에요. 이 멘티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구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음 그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겠죠. 여기 보면은요. 뭐 이거는 로드매브로서의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어떤 그 개발 목표 그 발전의 단계를 표시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상인강현실 컨텐츠 핵심 기술에서 입출력 기술 상호작용 기술 진강현실 기술 등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만큼 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를 보는 거예요. 착용용 몰입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프로젝션 기반 몰입영상 가지화 기술 그렇죠 인체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거 내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사용자 동작 캡처 및 행동 제스처 인식 기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 기반의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 햅틱 피드백 인테렉션 기술 이거는 뭐냐면 상호작용 내가 어떤 그 움직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제스처를 시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 혹은 상대의 피사체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또 기술이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모션 플랫폼 기술 내 움직임을 체크해서 그것을 이 컴퓨터 가상 시스템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뭐 객체 인식 및 추적 기술 실사 공간과 가성 객체 정합 기술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가짜 공간 우리가 사이버 상에 만드는 공간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서로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거나 작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물론 들어가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사실 따라 뒤떨아줘야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센서 기술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센서를 장치하고 컴퓨터 디바이스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컴퓨터적인 거 프로그램 개발 IT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과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핵심 기술들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입진력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시면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찾아서 금방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관련된 기업을 방문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찾아서 정보를 파악해보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대략적인 거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 참 중요합니다. 사실 기업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 기술을 사업화시켰을 때 시장성이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가지로 기업을 설득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신산업 분야에 정리해놓은 신산업 분야에 정리해놓은 정부에 정리해놓은 20개의 산업군과 그리고 주력산업 포함해서 40개죠. 그리고 총 255개의 과제는 굉장히 큰 마켓이 존재하는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점을 하거나 기술주도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강현실 콘텐츠 시장 규모도 큽니다. 자 2017년 올해 올해 시장에서 볼게요. 세계 시장 규모를 봤을 때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100억 100억 10010억 달러 114억 달러의 시장 규모네요. 금액이 꽤 큽니다. 계산해보세요. 현역 계산해서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100만 달러도 있어요. 100만 100만 6억 500만 달러 꽤 크네요. 그렇죠? 이게 점점 커져요. 2020년에 약 4년 뒤에는 13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용 분야가 워낙에 넓고요. 많아요. 쓸쓴 데가 많고 앞으로 나오는 과제들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분야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신 것이 진강 가상진강에 대한 콘텐츠였고요. 에듀 콘텐츠라는 것은 뭐냐면 에듀 콘텐츠 에듀 보면 딱 뜻이 오죠. 그렇죠? 에듀 교육 테크 기술입니다. 교육기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굉장히 많은 교육 콘텐츠가 있죠. 왜냐하면 문자 시대가 돌아온 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고 이미 그리고 수천여 년의 시간이 지났죠. 언어가 나오고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록이라는 게 시작됐고요. 그렇죠? 기록이라는 게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후대에게 넘겨줘야 될 어떤 우리의 노하우와 지식에 대한 기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인 교육 콘텐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우리 애들은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 학교 같이 다니는 꼬마들 보니까 인터넷으로 네이브 디스피커하고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10분이나 20분씩 영어로 서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시간만 투자하고 노력만 한다면 굉장히 영어실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러닝 이러닝 뭐냐 우리가 또 이가 앞으로 들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러닝 그러면 뭔가 배워나가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러닝이라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평가 분석 기술 그리고 참여자 간 참여자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 소통 방법 협력 방법 공유 방법 그리고 여기에 가상 증강 현실이 믹스가 되면 굉장히 좋은 툴과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현장 현장학습은 아니고 공개 수업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게 굉장히 오래됐죠. 35년 30 한 3, 4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래됐네요. 나이가 나오는 것 같네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방법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프로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PT를 넘기거나 그냥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보완 설명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내가 예전에 왜 이런 건 교육시킬 수 없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고 상상한 것들은 언젠간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사실은 이미 국내에는 많이 보편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부분 보편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린다닷컴 이나 크로세라 듀얼링고 유디미 유디마 인가요? 유디미 인가요? 하여튼 다양한 인터넷 온라인 툴들이 있습니다. 교육관리는 툴들 이거는 제자료는 아니고 다른 데서 퍼온 건데 여기 보면 나와있죠. 똑같은 학습목표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두가 학습할 필요가 있냐 자기가 편할 때 필요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을 텐데 라는 그래서 에디테크 기술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꼭 필요한 기반기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들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는 기업들은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고 과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잠깐 볼까요? 공간인식 기반 체험형 증강인식 기술 여기도 증강인식 기술 들어가네요. 학습 분석 기술 어떤 학습 분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되는 거죠. 선생님들 옛날에 이를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통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라인 상에서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휴넷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주로 기업들이 직원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교육 툴인데 거기에 보면 저도 휴넷에서 MBA 코스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의 데이터가 쌓여서 히스토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발전하고 있다 몇 점이다 어떻게 되고 있다 얼마나 출석했다 참석했다 지각했다 결석했다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그러면 학습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 에이전트 기술 그리고 소셜러닝 컨텐츠 분류밍 검색 기술 이거는 소셜러닝 컨텐츠 분류밍 검색 기술 굉장히 하이테크 중의 하이테크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온라인 상에는요 상상도 없이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죠 그게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쏙 골라서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그거를 가공해서 정형화되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도 일부 실현되고 있죠. 그거를 사실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데가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 데이터를 한번 네이버에 살 때 구글에 살 때가 있잖아요. 데이터의 질이 틀려요. 정보의 질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기술 뭐 등등등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장 볼까요? 아 이건 뭐 기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 뭐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시장을 볼까요? 어 보면은 음 세계시장 금요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753만 달러 754만 달러 쯤 되네요. 그쵸? 어 꽤 큽니다. 성장 속도도 꽤 가파라요. 그래서 연간 그 누적 평균이 17.8% 이건 세계시장입니다. 18% 다 되네요. 그쵸?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어 백만 달리네.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사조 사조 시장 규모를 보고 있네요. 현재 사조 시장 규모 2020년에는 5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누적 평균 성장이 빨라요. 8.7% 9%에 가깝네요. 그쵸? 이미 시장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거의 10년 전부터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사이버대학 소사생 이래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디지털 사이네지 컨텐츠 어 이게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지부지까지 들어와 있고 언제 이런게 생겼지 라고 보통 말들을 하는 거예요.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쉽게 말하면 광고판인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업 및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가 광고 등의 메시지를 LCD, LED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전달하는 진행형 디지털 영상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영상장치 되어 있어요. 5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영상장치는 무엇이냐 5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윗줄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신발 이미지 쭉 보여지고 인텔, 아이다스 아이다스를 실물을 굳이 매장을 통해서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게 아니고요. 벽면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설정해 놓고 신발을 쭉 날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은 기둥을 활용했죠. 어떤 지하보도 같은데 지하도에다 강남 갔습니다. 기둥을 설치해서 기둥마다 전부 다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뭔가 붙어서 막 돌고 있죠.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스트릿. 강남 사이. 강남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남 가시면 미디어 폴이라고 있어요. 강남 사거리 중기부장에서 저쪽 영동시장 가는 쪽에 보면 미디어 폴이라고 있고 거기 가시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거 흔히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타가 지나가다 보면 큰 사거리에 보면 사거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서 계속 정보를 롤링시키고 있죠. 그게 사실은 옥의 미디어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뭘 찾았냐면 이거 사실 최초로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싱가포르였어요. 최초로.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뭘 했냐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나는 창밖을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이미지가 괜찮은데 눈앞에 똑같은 이미지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이미지가 동영상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열차랑 계속 달리는데 이미지는 계속 날 따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창가 쪽으로 지하철 외를 따라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를 쫙 설치해놓고 전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 그 이미지가 계속 내 눈에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그 이미지는 거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데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차 지하철의 속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이미지의 시차가 스크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들어왔었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뭘 또 심었냐면 시간대별로 아침에는 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 가는 사람들은 많다. 직장 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관심사는 뭐다.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이다. 무슨 투자다. 부동산이다. 이런 정보에 따라서 시간대마다 정보를 달리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광고가 흑한 얘기죠. 이거 마케팅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이니지예요. 사이니지. 근데 이걸 디지털로 한다는 뜻이죠. 근데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나와있는 어떤 많이 활용하던 방식에서 디지털에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나와있는 LED LCD 방식과 디스플레이 방식 그리고 컴퓨팅 방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적응형 컨텐츠 제작 컨텐츠 스트리밍 컨텐츠 전송 다중 시스템 기반 컨텐츠 전동 사용자 마치면 컨텐츠 광고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여기 기술적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 분류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고해상도 컨텐츠 분할 전송 합성 그죠.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정수관계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잘게 쪼갭니다. 이거를 서로 이제 그 동일한 그 코드를 가진 그 어차피 그 컴퓨터 파일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쪼갠 상태에서 보내서 받는 곳에서 다시 재조합을 하죠. 다중 시스템과 인터랙션 동기와 싸이니지 광고 효과분석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반복들 기술들을 개발을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어요. 시장규모 볼까요? 뭐 이거 기술도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시장규모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개는 안하는데 우선 국제시장 세계시장 규모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보자면 컨텐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장규모 다른 신시장규모 크진 않아요. 보통 17년 기준으로 219억 달러 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장속도는 빠릅니다. 13%가량 되고요. 매년 그 누적성장률이 13%가량 돼요. 이것도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그렇지만 활용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뛰어들만한 그런 이 틈새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이거와 연관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죠. 본인들은 이게 보면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광고 콘텐츠 등등 있죠. 네 개의 항모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다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 매우는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조가량 올해 시장규모가 2조 8800억 3조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가 넘어요. 연평균 누적 성장률이 빠르게 속도가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사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버스정류장 나오고 지하철 공항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대로변 지하보도 등등등등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창문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밤만 되면 건물 자체를 아예 스크린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죠. 사실 그런 건 자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야죠. 컴퓨터 그래픽은 사실은 우리가 아케이드 게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때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활용이 돼 있죠. 컴퓨터 그래픽은 굳이 여러분에게 말로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지털로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각 영상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영상 및 윤확 컨텐츠 제작 기술 필수 기반 기술이라고 보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은 꽤 오래 갈 거예요. 꽤 중요한 아이템으로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눈이 간지럽네요 자꾸 어 예예 맞습니다. 복잡한 일은 뭐 114님의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일부 구간에 있어요. 맞아요.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그게 바로 그 사인의 지입니다. 누굽니까 근데 본명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뭐 이름만 써놓고 무슨 별명 써놓고 참 싫어 이런 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성별에서 쓰세요 성별 자 컴퓨터 그래픽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화죠 영화 요즘에 나오는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강대신 위원님이시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위원님한테 뭐 싫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어떤 문화가 싫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삐지지 마세요. 저는 누구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영화예요. 영화 부분에서는 사실 컴퓨터 그래픽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영화는 시대와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다양한 영화를 만들죠. 뭐 우주 지하 땅 위 산속 물속 뭐 뭐 인체속 뭐 뭐 별거 다 만들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적으로 보자면 뭐 4천원 1,2,3,4,5천원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별게 다 나오고 예 이 초콜릿을 선물하면 뭐가 좋은가요? 초콜릿을 받으면 뭐 좋은 거 있어요? 먹을 수 있나요? 누구 대답 좀 해줘요. 자꾸 초콜릿을 선물하시는데 지난번부터 뭐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어 답들이 없으시네. 자 근데 이제 그 아니 무슨 얘기를 하랬죠? 예예 영화 생각해서 시대를 초월한 어떤 그런 영화 만들 때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트를 짓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래픽 활용을 합니다. 전쟁 씬도 그렇고 옛날 뭐 이제 그 그 뭐 조선시대 영화 만들 때도 그렇고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꼭 쓰게 돼 있어요. 어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아바타라는 영화랑 킹쿵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죠. 예 대표적인 영화라고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볼 수 있죠? 설계 어 기계나 자전거 설계 항공 설계 뭐 집 설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들어가면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됩니다. 3D 그래픽이 사실 끼리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4D 기술이 들어가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죠.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품의 생산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아 그 VR 기술 그 가상현실 기술과 4D 기술 그리고 3D 기술을 발전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컴퓨터 혹은 가상으로 해보고 나서 물건을 제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개선해 들어가는 비용 어떤 제품 개선해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발급할 수가 있었죠. 네 여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에요? 게임! 게임 보면은 여기 되게 몸매 좋죠? 몸매 좋은 아가씨가 아가씨인지 뭐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기계에 타고 있죠? 예 게임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게임이냐면은 어... 파이널 판타지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게임에서 이제 다운 영상이에요. 전 게임 안합니다. 참고로. 네 광고 영상이에요. 네 이런거에요. 그쵸? 아시죠? 뭐 이것과 관련된 기반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여기에 새롭게 우리가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어... 다양한 기술로 나누어서 정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에게 보면은 실사영상 기반 3차원 보건기술 예... 어... 좋은겁니다. 예... 실사영상 기반 3차원 모델 생성기술 뭐... 자연광 기후 현상 시뮬레이션 기술 예 시뮬레이션 들어가죠. 여기도 대규모 지형 렌더링 기술 뭐 실시간 몰입형 렌더링 기술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그리고 물리기반 고품질 특수 렌더링 기술 예 등등도 나옵니다. 예... 뭐 어... 일일에다 설명 들어봐야 입만 아프구요. 예 다 이 부분은 흔히 보고 있는 어... 것들이에요. 어...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되구요. 시장규모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부분에서 어... 그... 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역시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뭐... 어... 산업기술 쪽에 산술학계가 산업기술 다 총합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79억 달러 기준입니다.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 같진 않지만 사실은 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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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만들어서 그... 뭐라 할까... 그... 파생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음... 사실은 이것보다 실장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어... 누적성장률로 4.8% 거의 5%에 육박하죠? 어... 작은... 성장률이 아니에요. 산업군으로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뭘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커요. 18조. 18조 시장이면 작지 않죠. 그죠? 그리고 6.8%의 누적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국내에도 그... 사실은 어... 여기에서 얻어지는 파급 효과 파급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그... 요 해당 분야.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연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더 큽니다. 자, 다음 볼까요? 모바일 콘텐츠.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분야입니다. 모바일 콘텐츠예요. 음...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은 없죠. 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훨씬 넘었죠. 이미 오래 지나 넘었죠. 전세계 보급률도 사실은 뭐 80% 훨씬 넘었습니다.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이미 그... 셀렐러폰이라고 부르는... 휴대폰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게 그... 컴퓨터에 가깝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거의 그 안에서 못하는 거 몇 가지 없죠. 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부까지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스마트폰 OS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파생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죠. 그 또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요? 그 안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콘텐츠들이 들어있어요. 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시장은 굉장히 커요. 근데 어... 어느모로 보면은 그... 잠재성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모바일 콘텐츠는 뭐 스마트폰은 스마트패드 등 범용 운영 체계를 갖추어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콘텐츠라고 안 했죠? 그렇죠.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문화체육관 공부에서 합니다. 요거는 중소기업 기술로도 보면 나온 거라서 이렇게 정의가 나온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요. 교육 관련된 콘텐츠, 게임 관련된 콘텐츠, 건강 관리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TV 콘텐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콘텐츠들을 옮기고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어... 중기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자. 더 많이 발전시키자. 그래서 보면은 게임 데이터 분석 기술, 뭐 게임 운영 정보 시각화 기술, 모바일 게임 UI 기술, 보면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와 모바일 진강경식 콘텐츠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분류가 있어요. 분류가 있는데 이 정보에서 분류한 것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경쟁 주자들이 많은 분야를 제외하고 아직은 시장성이 있고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에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지금 이 두 가지 나누는 것을 보시면 돼요. 사실 꼭 이 분야 아니어도 기술 과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카메라 트래킹 기술, 모바일 증명현실 기술, 모바일 카메라 트래킹 기술은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사진을 찍으면 내가 어디서 뭐 월 뭐 일날 찍었다는 게 다 나와요. 이게 아 놀랍죠. 그래서 어디 가서 바람도 못 피워요. 모바일 증명현실 영상 정합 생성 기술, 증명현실 콘텐츠 제작 기술, 모바일 증명현실 UI, UX 기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봐야죠. 시장의 규모는 제가 말했죠. 막 큽니다. 보면은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백억, 백, 십억, 사천, 오백만, 아니네. 천, 백, 사시, 천, 백, 사십, 백만, 천만, 억, 십억, 천억, 천, 천억, 천, 백억, 천, 백억 달러가 넘네요. 오 크네요. 17년 기준으로 해서. 천, 백억 달러. 와 성장률이요. 세계시장 누적 성장률이 76%에요. 매년 76% 성장해서 매년 76%.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크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80% 성장하고 있어요. 80%씩. 이건 내가 보면 누적 성장률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3년, 15년도. 아 13년, 15년도 여기는 안 나왔구나. 15년도 이전에 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만 해도 그 어 6억 달러가 넘어요. 6억 달러가 넘어요. 시장 규모 꽤 큽니다. 많이들 하라고 그러세요.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게 없다고 해도 콘텐츠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으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외주라고 하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외주하면 됩니다. 외주. 밖에서 만들면 되고 아니면 고용을 하든지요. 자 스마트 토이 콘텐츠. 토이 그러니까 딱 떠오르죠.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장난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장난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 공부, 어떤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흥미를 유발시켜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융합하여 스마트 기기가 영동되고 스마트 기기는 다양하죠. 컴퓨터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패드도 있고요. 스마트 패드도 있고요. 스마트 워치도 있고요. 나올 수 있다면 스마트 고글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동되어서 지능적 기능을 ICT 제공하며 ICT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통신 기술을 얘기합니다. IT 그러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인데 발전해서 정보 통신 기술이죠. ICT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기능 수행 목적의 상품과 달리 기능 수행 목적 1 혹은 기업과 관련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달리 사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스마트 기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기기와 콘텐츠 다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스타워즈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뭘로 조정해요? 스마트폰으로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올렛에서 나온 장난감이에요. 이게 학습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퓨처아이라고 해서 딱 눈에 대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학습이나 재미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마트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갖다 대면은 영어 단어나 중국어 단어가 나옵니다. 소리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환이 나오고 무슨 뜻이 나옵니다. 우리 딸들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이걸로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이거 말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기도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다 망라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흥미 재미 위주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거나 뭔가를 익히게 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도 다양해요. 센서 제어 기술 환경 인식 기술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상태 표현 기술 감성 표현 기술 등등도 많이 다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우리 그 다마고찌라고 아시나요? 다마고찌 예전 다마고찌가 뭐냐면은 요만한 PP처럼 생긴 옛날에 그 동전 만한 거에다가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걔한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놀아도 주고 뭐 재미있게 해주면 얘가 점점 커요. 성장을 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막 실리새가 다 죽어요. 그게 다마고찌인데 이게 사실 스마트토이의 에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하나의 스마트토이의 초기 모델이고 이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은 것도 지금은 강아지 모양의 장난감 있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고 막 흡뼈 내밀고 헥거리고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별로 정을 안 가던데 하여튼 그런 걸 누가 좋아할까 싶긴 한데 뭐 그것도 스마트토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커요. 이렇게 뭐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많아요. 센서 뭐 환경인식 기술 이것도 결국엔 센서 관련된 건데 일반 센서랑 다르게 환경인식 기술이라는 거는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서 이게 어떤 환경인지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라서 좀 또 하이테크죠.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 그렇죠? 그리고 상태 표현 기술 그리고 뭐 감성 표현 기술 등등도 많습니다. 뭐 뭐 많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와있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시간 내셔가지고 오래 안 걸려요.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스무 개의 신성장 산업과 그리고 스무 개의 전략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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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력 산업이 나와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살살살게 나와있어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잠깐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기업들에게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장 규모에 보면은요. 예 이건 유럽 유로로 해놨네요. 예 60억 유로 60억 유로 꽤 큽니다. 예 60억 유로 음 한국같은 경우는 17년기 내로 10억 100억 1000억 어 조 1조 2천억 1조 2조 2조 2 1조 2천 6백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되네요. 음 시장 규모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예 참여할만 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5년도까지의 성장률이 71.4% 한국같은 경우는 14.1% 음 높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가파른 성장률입니다. 이정도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예 봤어요. 앞으로는 이제 요런 장표를 슬라이드에 꼭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전문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눈이 너무 간지러워요. 지금 아 눈병이 났더니 빼가쳐 예 제가 이렇게 원래 눈이 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알러지하고 결막염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상태가 되게 안좋고 간지럽고 눈물 나고 눈꼽 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고요. 컨텐츠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는 주로 어디서 과제가 나오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코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금액대는 다양해요. 1억원부터 10억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단독 참여도 있고요. 컨셉점 참여도 있고 해요.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따따따따. 코카 kocca.kr 치시면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요. 알림마당의 지원사업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창의 브랜드 융복함 쇼케이스 공감 입점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연사업도 지원해요. 제2차 수출용 방송 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기타 방송 활류 활류와 관련된 문화컨텐츠니까 그것도 하죠. 그 다음에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문화컨텐츠 문화장르에 속하는 기술개발이나 컨텐츠 개발사업에 다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한테 접근하는 툴이 아주 좋은 툴이라는 얘기에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도 고작 5장짜리 하나 만들면 돼요. 5장짜리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선정되면 그 다음에 30장짜리 사업계획서 세부개혁서를 만듭니다. 이따 선정되는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코카에 한국컨텐츠지능원 코카에 들어가셔서 종종 검토해 보시는 거 살펴보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곳이 있냐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곳이죠. SMTEC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SMTEC.go.kr SM이라는 스몰&미디엄을 얘기합니다. 스몰&미디엄 뭐 컴퍼니 혹은 컴퍼레이션 그 중소중소기업기술 그 중소중견기업기술 그 중소중견기업기술 관련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요. 정보마당에 사업공고 제가 알기로는 로그인 안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정보마당에 사업공고 알림마당 가셔가지고 사업공고를 보시면 쭉 나와요. 여기에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컨텐츠기반 기술개발사업이 어 많이 있는 곳이 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도 있어요. 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같은 거 있죠. 지역특화산업 그 지원 그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여러가지 산업들이 주로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산업들 별로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SM텍도 들어가셔가지고 종종 보세요. 자꾸 보시다보면요. 그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뭐냐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 가시면요. www.kiat.or.kr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셔가지고 알림바당에 사업공고 보시면 요렇게 과제들이 주르륵 나와요. 보면은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17년도 기술경영 단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뭐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3차 시행계획 어 그리고 뭐 지역산업 진흥 유공포상계획 뭐 기술사업과 유공자 포상 별 관계 없지만 이게 보시면 그 2017년도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 주로 우리 그 그 기술개발협회에서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자꾸 들어가 보셔도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어떤거 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접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알림뉴스에서 사업공고 보시면요. 요렇게 다양한 과제들이 나옵니다. 보면 2017년 산업융자 융합촉진산업 진규지원대상과제 공모 2017년 8월 21일날 등록이 됐죠. 이런 보통 9월 한 중순이나 말경까지 이제 과제에 기한이 되겠죠. 지금 들어가 보셔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부채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간연구기관 선정 어쩌저고 그리고 기술경험 단기 맞춤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분야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개 중에서 지금 7개인가 했나요? 했기 때문에 반도 안했죠. 나중에는 이제 좀 포션이 작은 것들은 묶어서 묶어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연말 전에 아 연말까지는 내년도 1월달부터 과제를 시작되니까 모든 나머지 이제 그 열쇠의 과제를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요. 정말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쌓는 것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그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음 굉장히 많은 막힘 뭐 막힘 길이나 어떤 갈림길이나 아니면 난간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사실 뭐 모든 거 다 피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이게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보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중소, 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중소기업 적용해서 만든 웹사이트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소는 smroadmap.smtech.go.kr 들어가시면 이 정보들 다 다양해 볼 수 있어요. 꼭 들어가셔서 다 관찰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 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들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시원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